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EV3 Python을 통해서 조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센서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터치 센서 두 개를 이용해서 두 개가 같이 눌려있을 때 모터가 동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if문을 활용해서 if문 안에서 또 다른 if문을 작성을 하여 조건 두 개를 붙여주는 방법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터치 센서 1번이라고 되어져 있는 조건이 눌려있을 때 안쪽에서 4번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터치 센서가 눌려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같이 사용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경우에는 if문 내부 안에 또 다른 if문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end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서 로봇의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에다가 모터와 터치 센서 두 개를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맨 처음 if문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번 터치 안쪽에다가 이번에 4번 터치가 눌렸을 경우라고 하면서 모터를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 상태에서 로봇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터치 센서를 하나씩 눌렀을 때는 모터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터치 센서 두 개를 동시에 눌렀을 때 모터가 한 바퀴씩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을 이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 여기서 두 개의 터치 중에 하나만 눌려있을 경우에는 모터가 반대로 돌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첫 번째 터치가 눌려있을 때 4번 터치가 눌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명령과 1번 터치가 눌려있을 때 1번 터치가 눌려있다라는 명령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1번 터치에 있는 이 부분 안에다가는 4번 터치가 이미 이 부분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else를 먼저 작성을 하셔서 a라고 하는 모터가 반대로 돌도록 명령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4번 터치가 눌려있지 않고 1번 터치만 눌려있을 때는 모터가 반대로 돕니다. 그러면 이번엔 1번 터치가 눌려있지 않고 4번 터치가 반대로 돈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if문이 여기 else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다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었던 것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wait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이 터치도 눌려있지 않을 때 돌아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땐 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씩 눌렀을 때는 모터가 반시계방향으로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기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눌렀을 때는 아까와 똑같이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를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f문 안에 이 부분을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조금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논리연산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리연산자는 여기 end 혹은 or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end는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와 b가 같이 눌려있을 때 즉 a와 b가 모두 다 참이다 할 때만 참을 출력하게 되고 a와 b가 or이다 또는이다 라고 할 때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참일 경우에 참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or일 때는 두 개 모두 다 참일 경우에도 참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작성했었던 프로그램을 이 논리연산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if문과 if문 안에 있는 시계방향으로 돈다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 조건이 맞고 두 번째에 있는 조건이 맞다 라고 하는 end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if문에다가 이쪽에 있는 4번 터치가 눌렸을 때 라고 하는 것을 복사를 하셔서 여기 사이 여기다가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1번과 4번 터치 사이에 end를 작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글씨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가 이 두 개가 논리연산자의 end로 작성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은 여기 안쪽에는 if문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얘를 지워주고 들여쓰기도 한 칸 없애줍니다. 그리고 여기 역회전하는 것은 두 개 중에 하나만 눌렸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다가 verify를 작성을 하고 여기 위에 있는 조건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하나가 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or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or은 이 end문과 똑같이 파란색으로 되면은 선언을 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else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워주시고 여기도 들여쓰기를 하나 없애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 마지막에 있는 else는 두 개 모두 다 눌려있지 않다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이 if문을 없애주시고 여기도 들여쓰기를 하나 없애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동작을 했을 때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씩 눌렀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두 개를 같이 눌렀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부분 내부 안에 이 부분을 작성을 하셔서 엔드와 OR을 이용을 해주시거나 혹은 논리연산전을 이용을 해서 엔드와 OR 혹은 NOT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